나 투부 정서의 시제를 왜 하느냐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생긴 애들만 봤다 후 뒤에 동사원형 또는 투비 이런 애들만 봤어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긴 게 들어갈 수 있다 투 해브 피피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투 해브 피피가 오면 자 지금 우리가 하는 투부 정사는 굽니까 절입니까 투부 정사 절이라 그래요 투부 정사 구라 그래요 와우 투부 정사 구라 그러죠 절이면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과다 했습니까 그렇다면 구와 절의 차이는 어쨌든 구와 절의 공통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구나 절입니다 여섯 가지 질문 후 what when where how는 두 가지 하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y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들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구나 무슨 절이라 그럽니까 명사구 명사절이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하우 말고 다른 하우 how do you go to 스쿨 할 때 하우 하고 when where how why를 묶어서 얘들에 대한 대답이면 구사절이라고 그러죠 구사구 됐습니까 근데 형용사 뭐 절이 있습니다 형용사절은 따로 빼서 관계사절이라고 우리가 배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구가 될 수 있다 야 니들 형용사구가 될 수 있는 애들 다 모아봐 그러면 뭐 데리고 올래 전치사구가 있겠죠 더 보이 일단 순서대로 뭐 그것도 맞아 더 보이 인 더 룸 이즈 마이 브라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치사구는 형용사구가 되기도 하고 부사구가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투부정사구도 있죠 투부정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따라있네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던 투부정사의 형용사절 문법이죠 그 다음에 또 분사구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분사구의 명사수식이라면서 배웠고요 분사구의 명사수식 할 때 같이 정리했던 문법이 관계사 문법이었습니다 뭐 플러스 뭐가 생략돼 있었다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었다 그리고 분사구가 또 명사 꾸미는 게 어디에도 나왔냐면 5-3의 C에도 나옵니다 5-3의 C 하면 무슨 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입니까 지각동사죠 나는 깨지고 있는 강어름의 소리 아 뭐야 뭐 굿나루는 굿나루서 굿나루서 더 리버 아이스 크래킹 이런 문장 고대에 배운 적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동굴에 살고 있을 때 배운 적 있잖아 원시 시세 때 배웠죠 작년이면 고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게 분사구였습니다 그러면 분사구의 명사수식 하면 생각나는 게 뭐 그 뭐 폭탄이 하이드를 합니까 하이드를 당합니까 그래서 스피너치가 사용되잖아 땅속에 숨겨진 폭탄을 찾는데 할 때 그때 뭐 뭐 뭐 It can used to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때 히든이 와야 된다 하이딩이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할 때 분사구의 명사수식 할 때 현재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것이냐 아니면 pp형 입장 밖에는 어떤 식으로 꾸며줄 것이냐 따져야 된다 이런 것도 할 때 했었고요 뭐 이거 말고 또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끊어야 할 때 맨날 이런 표현 하는 것들인데 전사구 투부용사구 군사구 이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라고 하면 관계사절들이 여기 다 들어갈 거고요 됐습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또 쓸데없는 문법을 한꺼번에 다 정리해야 되니까 할 말이 좀 많네요 그런데 구는 뭐 표현이 자유롭다 시제의 표현이 자유로워요 아 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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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절은 시제의 표현이 자유롭습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또 시제의 표현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시제를 또 신경 써 절을 쓸 때는 시제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귀찮기도 합니다 구를 쓰면 그런 불편은 별로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구도 구 중에서도 투부정사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분사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구 뭐를 가지고 만든 구이기 때문에 동사를 조금 만져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 그중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사용되면 문장에 본동사가 있을 겁니다 본동사가 과거면 본동사 I wanted 이렇게 있었다 치자 I wanted 어쩌고 저쩌고 했다 치자 그러면 원한건 과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은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니까 이거 대과거를 표현해야 하는 거고 됐구나 여기에 뭐 want가 와있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시제가 현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부분에 동작을 나타내는 느낌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it seems it seems 아니면 it seems me 뭐 3개씩이나 쓰냐 이런 거 한 다음에 that 절이 나오는데 이 that 절에 요렇게 가서 여기에 현재 시제라면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거 그냥 to 뒤에 단순한 it seems it seems that인데 여기에 현재 시제가 와있어 현재나 또는 미래 시제가 와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냥 to 뒤에 to do to me 근데 it seems 다음에 that 절이 나왔고 여기에 만약에 과거 시제라면 그냥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거 그대로 쓰는데 여기 과거고 여기 과거니까 근데 여기에 head 플러스 pp가 와있다면 to have pp로 표현해야 된다 라는 걸 다루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선생님이 자꾸 언제 언제 언제라는 말을 두 번 합니다 it seemed that he was tall 언제 보인다 그가 언제 키 컸다 그래서 둘의 시제가 갔죠 그럼 문법적 용어를 쓰면 여기에는 단순부정서야 완료부정서야 그래서 he seemed to be tall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과거에 보였다 과거에 키가 컸었던 듯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seem to be satisfied now you seem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만족한다 그렇죠 너는 현재 만족한 듯 현재 보인다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번에 거꾸로 얘기해야죠 it to be satisfied 부분을 보고 무슨 부정사야 단순부정사야 완료부정사야 이니까 it seems that you are satisfied now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현재 여기도 현재다 그 다음에 he appears to have been happy 그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무슨 부정사 완료부정사 용어를 알아야 돼 이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데 과거에 행복했던 듯 지금 보이네 그러니까 it appears that he was happy 로 가져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뭐 근데 이제 뭐 무조건 여기 was가 was 말고 선생님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가능한 건 하나 더 있긴 해 뭐가 가능할까요 was 말고 뭐 좀 알고 딴 것도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영어를 쓰는 놈들이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이 어쨌든 등 어디에 있으면 돼 이쪽에 있으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럼 이쪽에 있는 시제는 이게 다인가요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어 그게 뭔데 과거완료 과거완료 대가거 대가거 여기 붙어 있어야 된대 어쩌던도 그래서 it seems that it appears that he has been happy도 가능하겠죠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시제죠 됐습니까 이 표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됐습니까 과거완료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뭐와의 끈이 떨어지냐면 이 시제와의 끈이 단절돼 버려 여기 중간에 다리가 없어져 버린다고 여기에 헤드 플러스 pp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의 관료안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뭐 여기에는 가만 보니까 1번은 일단 여러분들 눈이 어디로 형광펜을 발사해야 되냐면 얘한테 발사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발사할 형광펜은 없는데 칸 수를 보면 되겠고 그렇지 저 칸이 두 칸이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어디에 형광펜이 발사되냐면 여기에 발사되면 되겠고 when 하고 영 사이에는 뭐가 많이 없어졌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쨌든 1번 완성시키면 he seems to be sick now 니까 it it he seems to be sick now it it seems that he is sick now it seems that he is sick now 그 다음에 she seemed to have many friends to help her 그녀는 언제 보였다 과거에 보였다 언제 그녀를 도와줄 많은 친구들이 있다 과거에 그녀는 과거에 도와줄 친구가 많았었던 듯 보였었다는 it it seemed that she had many friends to help her 헤드까지 써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when when 하고 영 사이에 생겼던 말 좀 먼저 할까 그래서 he seems to have been handsome when he was young 됐습니까 그래서 he was young 과거시점이니까 to have been handsome he was handsome when he was young he was handsome when he was young he was handsome when young what would like he is he is what he is what he is when young 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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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can he is he is he is It seems that you had a strange dream 과거의 네가 이상한 꿈을 꾼 것처럼 지금 보인다 그는 그녀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의 느낌은 언제 보여요? 언제 좋아하는 것 같애 그래서 he seems to like her, it seems that he likes her 좋습니까?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나라 이번에는 원형부정사네요 원형부정사라는 문법은 어디로 가면 되겠다 5-3의 b와 c죠 그리고 내가 살짝 몇 문장만 뭐 해볼 거냐 하면 얘를 목적어를 주어로 바꾼 문장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건 왜 하는지는 알죠 그쵸? 뭐지? 선생님 또 무슨 꿍꿍이지? 선생님 맨날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어 나를 낚으려고 그치? 아끼지 마세요 오케이 일단 1번 완성시키면 He saw her play the piano 언제 봤어? 오케이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 것을 과거에 피아노 치는 것을 과거에 봤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My brother to clean the room 내가 언제 도왔어? 과거에 도와줬죠 나의 브라더가 언제 뭐 하는 것을 과거에 방 청소하는 것을 도와줬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여기에 to 뭐 여기 cleaned 이런 거 안 보이는데 도대체 왜 과거에 청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얘가 단순부정사야 완료부정사야 단순부정사면 누구 시제 따라가야 돼? 문장에 동사의 시제를 따라가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좀 이따 2번 뭔 소리 하나 더 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2번에 또 다른 답 하나 넣어서 읽어달라 하겠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He made me pick up the ball 그가 뭐 했다 나를 뚝딱뚝딱 만든 거 아니죠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켰는데 내가 해야 할 행동은 공을 줍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또 다른 버전은 I helped my brother clean the room 되겠죠 그렇습니까? 선택지는 없지만 얘가 준사약동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물딱 조물딱 해 볼 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 문장에 무엇을 주어로 바꾸라고 내가 아까 바꿔보자고 얘기한 겁니까? 승비씨 1번 문장 He saw her plane on piano 그래서 고문장 버전을 바꾸면 홀가 주워도 되는구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문법이 뭐로 바꿔보자는 겁니까? 무슨 문법 적용해 보자는 말입니까? 무슨 문법 적용해 보자는 겁니까? 목적어를 주어로 해 보자 그 문법이 뭔데 제목이 그 문법의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수동태조 그러면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겠다? C 주워놨으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 올 차례였어 누구 하나 만들 차례야 수학공식처럼 하고 있으니까 뭘 했어? 그러면 C가 뭐를 한 거야? 당한 거야? 뭘 당했는데 그녀가 목격되었지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지금 C C 이렇게 표현하겠지 C was in 그 다음은 플레이더 플레이더 피아노 바이 김 하면 어디가 틀렸게 뭐 바르게 한번 고쳐서 읽어보세요 뭐 바르게 한번 고쳐서 읽어보세요 플레이더 플레이더 피아노 해도 되고 어? 왜 아까 없던 투가 왜 생겨야 된다고 그랬어 내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얘는 뭔데 얘는 뭐다라고 그랬어 얘는 뭔데 지각 동사 니까 얘는 5-3에 C를 써야 되는 건데 얘는 뭔데 지각 동사야 얘가? 내가 뭐는 없다고 그랬어 지각 형용사가 없다고 그랬어 내가 이 문장을 보고 지각 형용사가 없다는 얘기를 왜 할까 얘를 보고 뭐라 불러 내가 어? C에 입장 맡긴 형용사라고 얘기하잖아 뭐 내는 내야 다 설명했는 건데 또 이거 다 아쉬운 문제 나올 건데 좀 있으면 응 내가 이제 모두 해보고 싶냐 1번 문장을 가지고 P 써 다음에 딴 걸 쓰고 싶어 내가 뭘 쓰고 싶은 걸까 이번에 그치 더 피아노 워즈 클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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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틀려 올게 여기에 요거를 쓴단 얘기는 이렇단 얘기입니까? 지금 니가 쓴 문장은 누가 내가 땅콩을 몇 번 그릴 수밖에 없냐면 땅콩 두 번 그리겠지 어디에 히스오에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더 피아노 워즈 클레이드에 그리겠지 그렇게 했던 얘기는 그녀가 아 그가 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왓에 대한 대답인데 C라는 동사는 그따구로 쓰는 애가 아닙니다 I see that 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I see that he was I saw that he was working hard 나는 그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인 것을 봤다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야 뭐 어떤 거는 본 적이 있을까 이런 건 봤겠지 이런 거 얘는 대처를 가질 수 있는 녀석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하는 건 이런 역할을 하겠죠 내가 그는 봤는데 뭘 본 거야 피아노를 본 거야 피아노는 피아노인데 어떤 피아노를 본 겁니까? 그녀에 의해서 연주되는 피아노를 봤단 말이야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 맞냐 틀렸냐 한단 말입니다 I saw the piano play by her 바이 허가 있어서 근데 너무 친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He saw her play the piano 하고 He saw the piano played by her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play나 playing이 되는데 이 자리에는 played 밖에 안 돼 왜냐하면 목적어인 피아노와 play라는 동사의 관계는 피아노가 플레이를 하냐 플레이를 당하냐고 봤을 때 플레이를 당해야 되는 녀석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문법은 갑자기 아까는 수동태 한번 해봤고요 수동태 하면서 능동태일 때는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또는 ing 현재 문사로 표현해야 되지만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는 지각형 동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봤다 그녀가 목격되었다 피아노 연중하 이게 아니고 피아노 연중하 는 것이 목격되었다라고 는 것을 써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번에 다른 문법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뭐냐 이 문법은 제목이 뭐야 분사의 명사 수식으로 넘어와봤어 한번 이 피아노를 지금 꾸미는 말이 뒤에 붙어 있는데 피아노가 플레이를 하는 거냐 플레이를 당하는 거냐 따져보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꿨을 때를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얘는 이거라고요 5-2 대표가 누구였어? 어떤이죠? 그러니까 봤는데 뭐를 봤어? 근데 얘가 피아노는 피아노인데 어떤 피아노를 본 거냐면 그녀에 의해서 연주되어지는 피아노를 봤단 말이야 그녀에 의해서 연주되는 피아노를 봤단 얘기나 그녀가 피아노 연주한 음음 봤단 얘기나 피아노를 연주하는 중인 그녀를 봤단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시험 문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이 문법 문제는 뭐라고? 동사의 형태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 네가 생각하는 거를 나한테 알려줘 라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완성시키면 What you are thinking 하면 되겠죠 Let me know what you are thinking 똑같은 표현을 물음표로 끝나는 버전 이건 대화 파트에서 내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게 하지 말자 말아라 라는 표현은 Don't make the children eat too much fast food Have too much fast foo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이 강해서 수영하는 것을 지켜봤다 I watched them swim in the river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 중에 몇 개는 이 중에 몇 개는 지금 빈칸에 쓴 거 말고 다른 게 되는 게 몇 개가 있죠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지금 쓴 거 말고 다른 것도 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한 개가 있죠 그래서 그 녀석을 바꿔서 읽으면 I watched them swimming in the river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make, have, let 은 사역동사죠 하지만 watch는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인 강해서 수영하고 있는 중인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et me know what you are thinking 하고 바꿨을 수 있는 건 뭘까요 May I know 또는 Can I know Could I know 겠죠 May I know what you are thinking 오케이 Let me know 하면 내가 내 소개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러더라 Let me introduce myself May I introduce myself 내가 뭐뭐하게 해주세요 또 허락받는 표현 중에 물음표 3종 세트 물음표 3종 세트 마침표 Let me 됐습니까 그럼 얘는 둘 중 뭘까 Let me know what you are thinking Let me know what you are thinking What은 둘 중 뭘까 그렇죠 간접 의무물이죠 오케이 직접 상대방한테 묻고 싶으면 무슨 생각하고 있냐 라고 묻겠죠 만약에 What you are thinking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I know what you are thinking 하면 What은 그대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사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I know what you are thinking 나는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니까 이거는 물음표 붙이실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Let me know what you are thinking 나한테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물음표 붙여야 하는 내용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뚜두두두 이제 정리하고 문법 용어도 아셔야 됩니다 자 밑줄째 부분 어법상 바르에 고쳐라 I had my son clean the bathroom 나 나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고 시켰다죠 똑같은 표현을 G로 신경한 가수로 표현해서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수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funny stories 메이커 랩 웃긴 이야기들이 그녀를 웃도록 만들었다 만든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felt something come to me 또는 felt 쳐다보고 coming to me 나는 뭐 come to me 나에게 뭔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또는 다가오고 있는 중인 뭔가를 느꼈다 얘가 오다시 지각동사니까 I heard him sing 또는 singing 오케이 그래서 가수로 바꾸면 I I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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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son to clean the bathroom 해도 같은 뜻이겠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뭘 배운 적이 있냐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건 찬성하진 않지만 제목이 뭐를 학교 선생님들이 학습지로 나눠준 것 중에서 사역 동사 겟 이라는 거 분명히 프린트 받은 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 건 반대인데 그렇습니까 사역 동사 겟은 원래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문법에 존재하지 않아 내가 설명하는 건 겟도 충분히 겟의 뜻이 참 많다 겟 뒤에 어떤 시가 오면 y는 x 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I get happy 그 다음에 I got the present 하면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삼형식 get a to do 하면 무슨 표현이 가능하다 a에게 하도록 시키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근데 시키다 라는 표현을 갖고 있지만 사역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하라고 시키다를 make 를 썼을 때는 사역 동사답게 have 를 썼을 때 let 사역 동사답게 쓴단 말이야 근데 시키다 라는 뜻으로 get 말고 order도 있습니다 order order 뭐하다 명령하다 요청하다 그러면 얘는 명령하다 요청하다니까 시킨다는 뜻인데 order는 5-3에 want a to do all right to do 억지로 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도록 만들다 force 이거 강하게 시키는 거니까 이거 사역 동사인가 사역 동사 아닙니다 force a to do 됐습니까 get get 또 이와 같이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역 동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get a to do 로 a에게 뭐 하도록 시키다 라는 표현을 한다 대부 동사 문장이 썰렁하게 뭐로 끝나더라 투로 끝나는데 그 툴을 안 써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하자 라고 말씀하신 얘기 설명 말씀은 무슨 말씀 지가 말 됐습니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해서 읽으면 되겠네요 you don't have to wear the cap if you don't want to 됐습니까 if you don't want 까지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뭐 너는 뭐 모자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네가 만약 모자를 착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요 부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쵸 그쵸 맞잖아 그쵸 if you don't want to 해서 이거 쳐다보고 뭐랑 뭐가 딱 보이니까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 맞지 she wanted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해서 she wanted to visit Rome and she is going to 됐습니까 visit Rome 이렇게 밑줄 끄고 살려버리면 되겠다 그녀는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다 오케이 생략할 수 있는 부분 you may read the book if you want to 너는 그 책을 읽거든 근데 만약 네가 읽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1번 돌아가서 you 생략해서 이거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you don't have to wear the cap unless you want to 로 바꿨을 수 있겠죠 unless you want to 만약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unless you want to 를 여러분들이 만약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뒤에 숨어있는 뭐가 보여야 돼 not이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unless you want to 를 이상하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완전 반대되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 안에 not 있다 라고 얘기하는 unless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 I didn't mean to but I made her cry 나는 그렇죠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내가 그녀를 울게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He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make her cry I didn't mean to make her cry but I made her cry 내가 그녀를 울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내가 울게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made her cry 그 다음에 apply for 찾아보셨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He He can apply for the job if he wants to apply for the job 됐습니까 apply for the job 이 생략됐죠 해석하면 그는 그 직업에 지원할 수도 있다 만약 지원하기를 원한다면 apply for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오케이 그래서 어플라이의 명사형이 뭐가 있냐면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그것들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앱 그래서 얘는 응용프로그램이란 뜻도 있고 지원이란 뜻도 있다 그렇습니까 지원이란 뜻도 있고 또 뭐 적용이란 뜻도 있고 좀 골치 아픈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뭐 이론을 적용해 본다 이런 얘기할 때 어플리케이션 오브 더 티어리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폼 하면 뭘까요 어플리케이션 폼 지원서겠죠 됐습니까 폼이 어떤 양식 이런 거 동사무소 가면 서류 뜰 때 저기에 뭐부터 작성해 오세요 하고 뭐 이렇게 써있는 거 있죠 그런 말 보고 form이라고 합니다 form 아니에요 오케이 생략된 말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I will help her if she wants me to help her 됐습니까 나는 그녀를 도와줄 거야 만약 그녀가 내가 그녀를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오케이 이번엔 베어레로 보랍니다 그래서 쓰잔 wanted to finish her report tonight but she wasn't able to finish her report tonight but she wasn't able to to로 문장이 끝나더라 그 툴을 안 쓰면 근데 wasn't able to 해서 툴을 안 쓰지는 않겠지 설마 그게 틀렸 안 썼는데 틀렸다는 건 눈치는 채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You can make your friend a dress If you want to make your friend a dress 만약 네가 만들어 주고 싶으면 친구에게 드레스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문법은 독립부정사 라고 쓰고 2부정사가 들어있는 수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물론 뭐 이 수거 자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이 독립부정사 뒤에 또 뭐가 나오는가 이런 분위기 파악도 중요하고 그게 연결돼서 뭐 글의 순서 문제에도 많이 등장한다고 했고요 문장 삽입 문제에도 나오고요 어색한 문장 찾기에도 응용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면 smoking is not good for your health 뭔가 충고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begin with smoking is not good for your health 그렇죠 to begin with my 잔소리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하자면 내 잔소리를 지금부터 시작하자면 첫째 smoking은 건강에 좋지 않아 됐습니까 됐습니까 to begin with my 잔소리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strange to say i have had the same dream for three nights 그래서 이상한 말이지만 내가 뭐 have had 해부에 쳐다보고 그림 하나 그리면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그림을 3일 밤 동안 계속 봤다 됐습니까 계속 조상님이나 살아서 공에 보너스에 있는 거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렇죠 잘 봐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make matters worse the wind began to blow hard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바람이 뭐하기 시작했다 세게 불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니까 이 앞에는 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어울릴까 비가 내렸다 그렇죠 it started to rain to make matters worse the wind began to blow hard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우선 써봤자죠 됐습니까 바지 다 젖어가지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야 너 우산 쓰고 다녔어 막 이러면 혼내줘 됐습니까 아니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데 막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엄마 바람 불 때 우산 쓰고 밖으로 내보내세요 됐습니까 엄마가 한 번 엄마 치마 바지 젖어갖고 나한테 딱밤 한 대씩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영어선생님 아주 잘생겼다 to be frank with you he is very handsome 땡큐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아무 기억도 안 나 truth I can't remember anything I can't remember nothing 그 다음에 다시 말하자면 그녀는 해고되었어요 that is to say she was fired 이 앞에는 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냐 뭐 그녀의 책상과 의자가 갑자기 disappeared 했어요 됐습니까 뭐라고 왜 새로 사주려고 그러나 이 새끼 졸라 졸라 못 알아듣네 that is to say she was fired 됐습니까 헤이 오늘 회식합시다 그랬어요 나 MG세대 됐습니까 나는 내 스케줄에 따라 산다 어 저는 회식 못 갑니다 오케이 알았어 내일 출근하면 책상 없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해라 to be sure this story is interesting 어찌 확실히 이해하기는 재밌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쓸데없이 to be sure 할 필요 없이 certainly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얘를 없애고도 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됐습니까 to be sure를 없애고도 여기에 여기에다가 뭐 하나만 딱 집어넣어주면 같은 의미가 되죠 그렇잖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to be honest with you I've been here before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여기 전에 와본 적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rich and not to mention he is delusion too 오케이 이거를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해달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그렇습니까 그는 어떻다 그는 부자다 그리고 그렇죠 두 말하면 숨차게도 부지런하기도 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다시 돌아가서 to be sure 빼고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냐 this story must be interesting 하면 되겠죠 확실히 이 이야기는 재미있다 이 이야기는 재미있음에 틀림없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조금 이제 한번 빼볼까 이 이야기는 재미있을지도 몰라 this story may be interesting 재미있을 리가 없어 스토리 오케이 이끌으면 안되면 금지 모양이죠 can't be interesting 지난 시간에도 했다 뭐뭐 일리가 없다는 켄트라고 됐습니까 너무 빠른가요 이 정도면 적당한가요 스토리 스토리 can't be interesting 이 이야기는 재미있을 리가 없어 확실하다 이 이야기가 재미없다라는 것은 재미있지 않다라는 것은 또는 나는 확실한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can't에서 must로 바뀌는 순간은 이렇게 바꿔두면 되겠죠 그럼 this story must be interesting I'm sure this story 아 이거 돼서 생각 안 되네 I'm sure 아 생각되네 I'm sure this story is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계속 관로안의 말을 해요 빙글라라라라 그래서 아참 그거 하나 해야지 참 이거 she is rich and not to mention he is delusion too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앞에 세게 읽을래 뒤에 세게 읽을래 뒤에 세게 읽을래 잘 골라라 뒤에 세게 읽을거야 오케이 그러면 알았어 뒤에 세게 읽을라고 했어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he is not only rich but also diligent ok he is not only rich but also diligent 그는 뭐는 당연하고 부자인건 당연하고 어떻기까지 하다 부지런하기까지 하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컨트롤 b를 하신거죠 됐습니까 he is rich and not to mention he is delusion too 그는 어떻다 부자다 그리고 두 말하면 숨차지 그는 어떻기도 하다 부지런하기도 하다 그가 어떻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 문장 부자라는 걸 강조하고 그는 부자야 어 뒤에 오는 말은 말할 필요 없는데 어떻기도 해 부지런하기도 해 부지런하니까 당연히 부자가 된 거야 네 네 네 그래서 뒤를 세게 읽겠다며 그러면 he is not only diligent but also rich 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미세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그냥 동전 같았어 동전 중학교 때까지 읽으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야 근데 이제는 이 동전이 서기도 해 이쪽도 얘기하고 저쪽도 다 얘기하는데 근데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뭐를 더 강조하는가도 파악해야 된단 말이야 왜 그걸 해야 돼 내가 그걸 해야지 주제도 제대로 찾을 거야 주제 찾기 그렇습니까 오케이 국어야 그냥 영어로 써있는 국어입니다 그렇습니까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말해봤어라 독립부정서 그저 she is so to speak a princess to me 그렇습니까 그래서 so to speak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긴 읽기에서 만나면 이게 뭐야 이릅니다 그렇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말하자면 나에게는 공주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당황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당황할 겁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서서히 까먹을 거니까 so to speak so we 말하자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중이야 좋습니까 그래서 needless to say we are winning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in은 브라질이다 한국이다 젠장 젠장 됐습니까 needless to say 전화 막 왔겠죠 브라질 브라질 아 나 지금 우리 집에 TV가 고장 나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어 needless to say we are winning 춤추고 있어 이런 젠장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쓸데없는 게 아니고 needless to say 를 어떤 분위기에서 얘기하는지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됐습니까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번 봅시다 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원래 모의고사도 좀 빠르게 해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자 18번 문제부터 할 건데요 자 이제 선생님은 뭐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3월달 애치는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뭐 뭐 뭐 90점 이상 나오면 물론 좋겠죠 근데 보통 한 평균적으로 중학교 때 봤던 점수에 뭐 어 뭐라고 뭐 뭐 마다 다른데요 얼마나 지금부터 준비를 하나 다른데 보통 뭐 한 10점에서 많게는 30점 정도까지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점수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내가 최대한 덜 지금까지 지금까지 봤던 점수에서 그거보다 어느 정도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이제 문법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고 단어 같은 것도 내가 뭐 따로 검사 안 해도 거기 나오는 워드마스터라든지 해서 매일매일 매일 40단어치 계속 보세요 됐습니까 그거를 몇 회차 한 3회차 정도는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매일 사놓았다 할 수 50일이니까 그중에 한 내가 봤을 때 30%만 머리에 남아있어도 성공하는 거야 그거를 다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계속 회차로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여러분들 별표 할 줄 알잖아 됐습니까 내가 몰랐던 단어 별표 쭉 해서 그다음에 걔들 뭐 하는 쓰면서 공부하는 쓰면서 소리내서 말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오래 기억 남을 거고요 귀찮아서 거기에 있는 뭐 여러가지 방법도 암기를 하던 리콜을 하던 스펠은 비권장이고 시간 낭비라서 거기서 뭐 테스트도 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단어를 일단 최대한 끌어 올려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도 필요하나 요령도 좀 필요해요 요령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아들게 되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유형이 딱 나와요 여기 보면 목적 글의 목적 거의 다 편집 글입니다 18번부터 글의 목적 그 다음에 심경 변화 그 다음에 주제 찾기 그 다음에 실용문들이 쭉 나오면 실용문이라는 건 뭐 어떤 안내문 같은 거 있죠 안내문이라든지 포스터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보통 뭐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행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안내문이니까 그 행사가 언제 어디서 개최되며 참가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그래 이 안내문에 나와 있는 거를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뭐 몇 세 이상 이상이면 뭐 무료다 아니면 몇 프로 DC라고 써놨으면 그런 내용들 무슨 요일에는 그런 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무슨 요일에 한다 안 한다 무슨 요일 뭐 평상시에는 7시까지 하는데 무슨 요일만 좀 일찍 끝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기 때문에 실용문은 실용문은 모의고사 치고 나서 학교 시험에서 변형문제가 안 나와요 실용문은 실용문부터 도표 문제까지는 학교 변형문제에서 도표 문제는 아주 가끔 나올 때도 있는데 아 참 우리가 모의고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오기 때문이고요 뭐 학교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문제를 그대로 치지는 않습니다 다른 유형으로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법문제였는데 주제찾기로 바꾼다든지 문법문제였는데 뭐 하여튼 다른 유형 글의 순서대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풀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목적 글의 목적도 파악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유형의 문제로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거 목적인데 문법문제를 낸다면 문법문제를 변형한다면 뭐를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을까 라는 거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무관한 문장찾기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뭐 글의 배열이라든지 문장 삽입이라든지 무관한 문장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동안 대비하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자 이 말 우리말로 이 말 했으니까 그 다음 이 말 하는 건 당연하잖아 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맛보기를 보여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해설지가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말로 쭉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말로 돼 있어도 그게 만약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면 최대한 국어적인 능력을 내가 뭐 국어적인 능력까지 심어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국어 안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발휘해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한다 라는 식으로 그 경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우리말들이 완벽하게 다 영어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중요한 것들 뭐 장문문제 같은 거 나와요 장문문제 같은 것들 이 단어 그러니까 장문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단어 몇 개를 줍니다 이 단어를 응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말 써 놓겠죠 이 표현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뭐 단어를 추가해서 넣고 또 단어의 형태를 변형시켜야 될 경우 변형시키고 뭐 아니면 또 그렇게 하는데 뭐 뭐 부정어에 도치를 시켜서 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써주는 것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무슨 유형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모의고사에서는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 내가 약한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약한 문제만 딱 보고 문제 생긴 거 딱 보고 아 이거는 어떤 문제네 이거는 어휘문제네 이거는 그래 순서네 라는 걸 딱 보고 내가 만약에 뭐 어떤 문제 좀 약하다 그러면 어려운 문 뭐 전략은 다를 수 있어 어려운 문제 먼저 풀 수도 있어 이거 순서대로 이거 순서대로 18번 풀고 19번 풀고 20번 풀고 뭐 뭐 뭐야 5월 아니면 6월 또 그때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안 나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전략을 바꿔서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예 나중에 풀든지 전략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시간이 모자라니까 알겠습니까 다음 글의 목적입니다 일단 목적을 찾는 것에서 우리가 유형 일단 뭐 당연히 순서대로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근데 목적으로서 가장 적절한 문제를 이런 문제에서 팁은 뭐부터 봐라 얘부터 보세요 선택지부터 됐습니까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선택지를 됐습니까 합창대회 결과를 공지하려고 모금 자 그래서 목적 문제는 뭐부터 봐라 선택지부터 보세요 선택지 뭐 합창대회 결과를 공지하려고 모금대회 참석을 요청하려고 음악회 개최 장소를 예약하려고 선정의 조언을 구하려고 기부금 사용내역을 보고하려고 됐습니까 이거를 먼저 본 다음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먼저 보는 거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그냥 이것만 딱 먼저 보고 순서대로 쭉 읽고 나서 얘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뭐를 못하느냐 하면은 범위를 좁히지 못한단 말이야 범위를 예를 보면 대충 분위기가 나와 뭐 뭐 합창대회 하는가 보다 근데 뭐 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뭐 예약해야 여기 예약할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좀 도와주세요 합창고 아 곡을 골라야 되는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 사용내역을 보고하려고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금액이 쭉 나오겠지 그러면 얘를 만약에 넣을지 자 이런 거는 내용에 너무 티가 날 거야 이런 거 보면은 뭘 딱 보냐 5번을 답으로 바로 고를 수도 있고 빼버릴 수도 있어 쭉 봤더니 금액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5번은 제외야 4개만 가지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Dear Miss Robinson 편지글이야 letter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글의 목적에서는 거의 다 letter입니다 또 뭐 warblous choir is happy to announce 이러고 있는 얼굴 왜 안 되나 to announce that we are embodied 뭐 이런 거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문법적인 거 모르면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we are embodied to compete in the international young choir competition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뭐 이 이게 옷은 합창단이고 이거 합창단 이름이겠죠 합창단이 합창단원들이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기뻐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려주게 돼서 뭐를 알려주게 돼서 기쁘냐 하면 대디하겠죠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됐습니까 수동태죠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초대하다에 수동태니까 초대 받아서 초대 받았던 내용을 알려드리게 돼서 기쁘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무엇에 초대를 받았냐 하면 뭐 이거 인터내셔널 나왔으니까 국제대회겠죠 됐습니까 국제 뭐 합창단 대회에 뭐 하도록 어떤 경쟁이니까 됐습니까 나가서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대회에 초대를 받아서 초대 받은 사실을 알리게 돼서 기쁘다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이거는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 목적 찾기에서는 분위기만 하면 돼 초대를 받았는데 이거를 뭐 하게 돼서 알리게 돼서 기쁘대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다시 선택지를 보는 거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음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답이 안 되겠지 그렇지 이런 게 국어적인 능력인 거야 야 합창 대회 결과를 공지하려고 그러면 합창 대회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초대받아서 기쁘다는데 합창 대회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과 공지야 됐습니까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날아갑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한글로 선택지가 있으면 고마워 됐습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있는 선택지인 거지 여러분들 괴롭힐라고 있는 선택지가 아니란 말이야 계속해서 The competition takes place in London on May 20th 그 다음에 이제 뭐 take place 알죠 배웠죠 그러니까 뭐 대회가 런던에서 where를에 대한 대답과 when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런던에서 뭐 5월 20일 날 열립니다 해놓고 더 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나왔어 됐습니까 더 가 나왔어 더 we wish 더 we wish 같이 보자 더 we wish to participate in the event 했어 자 그러면 다시 이런 이거 이제 다 알잖아 이거 그렇죠 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뭐 양보닝 어쩌구 저쩌구인데 뭐 하면 우리가 비록 뭐 하고 싶지만 그 행사에 참가하고 싶지만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 얘기 됐으면 참가하고 싶으면 참가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지 참가하는 데 있어서 뭔가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고 그걸 좋아달라는 얘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이벤트에 참가하고 싶지만 we do not have the necessary funds 뭐 답 나왔네 됐습니까 to travel to London to travel to London 우리가 어떤 뭐 이거 뭐 투부정사 형성세지 문법이 있겠죠 런던으로 갈 꼭 필수적인 펀드를 갖고 있지 못한다 자금을 갖고 있지 않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자 까놨네요 됐습니까 자금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안 나와 됐습니까 근데 자 5번 선택지를 고르는 애들은 뭐만 쳐다보고 펀드 나오니까 이건 갑니다 이건 5번 선택지는 함정인거지 됐습니까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데 이거는 사용내용을 보고 하려면 이벤트가 끝나야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마 이게 답이 될 수도 일단 합창곡 선정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여기서는 탈락이 되는 거에요 여기까지 읽고 왜냐면 펀드가 문제인데 합창곡 선정의 조언을 구하려고 쓰진 않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2, 3, 4의 선택지 중에서 돈이 들만한 거는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직 살아 남아 있을 수가 있어 왜냐면은 아 모금행사네 2번이 더 답이 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니들이 다 읽고 여러분들 머리는 휘발성이 되게 높아요 휘발성이 높다는 말은 뭐냐 내가 방금 뭘 읽었는데 선택지를 보는 동안 내가 읽고 정리한 게 막 날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택지 보면 다시 다시 또 읽어야 돼 다시 또 읽고 선택지 보고 이러지 마시고요 보면서 중간중간 선택지를 보면서 뭐해 제외할 건 제외하는 행위를 하면서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행위를 하란 말이에요 이걸 막 그냥 다 읽고 답 고르고 완전 무식한 짓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 We are kindly asking you to support us by coming to our fundraising concert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fund raising을 모르면 그때부터 조금 펀드랑 raising 자금모금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요청하고 있다 뭐 ask a2도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묻는다는 아니겠죠 바이두잉 나왔어요 뭐함으로써 그 우리를 뭐 친절하게 우리를 뭐 서포트 해줄 것을 친절하게 요청하는데 뭐함으로써 우리들의 자금모금 콘서트 얘가 과외하니까 합창 다니니까 콘서트 열었는데 뭐 오셔서 돈 좀 기부해주세요 한 행사를 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잇은 왜 내가 주목했냐 잇은 뭐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지칭찾기 문제로 변형된다면 이 잇이 앞에 나왔던 International Young Fire Competition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잇이 가리킨 건 뭐다 더 fundraising 콘서트란 말이죠 그래서 will be held March 20th 아까 전에 이거는 5월 20일인데 얘들은 3월 20일날 26일날 하겠단 말인거지 됐습니까 당연히 먼저 해야 되겠지 ok in this concert에서는 we shall be able to show you 우리가 당연히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연히 할 수도 있고 해야만 한다는 얘기하고 있죠 능력과 방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들의 뭐가 큰 뭐에 대한 무엇이 큰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는 빨리 참가 꼭 참가하고 얼마나 참석하고 싶은지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인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ank you in advance 이것도 많이 만나게 될 표현이야 미리 감사한단 말이야 미리 감사한다 thank you in advance 뭐 때문에 for your kind support and help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온 게 아니잖아 됐습니까 근데 당연히 thank you in advance 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게 협박성 감사죠 미리 고맙다 했으니까 니들이 당연히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의미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해서 뭐 이거 뭐 아예 어디갔어 모금음악회 참석을 요청하려고 모금음악회 참석을 요청하는 이유는 뭐죠 어떤 뭐가 없어서 런던 갈 돈이 없어서 런던에 왜 가야돼 인터내셔널 영 파이어 컴퓨티션에 초대받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내용들 파악하시고요 여기는 뭐 특별히 어 이걸 가지고 변형문제를 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18번까지 왜냐하면 이게 어렵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뭐 choir라든지 announce 꼭 알아야 되는 거 announce 꼭 알아야 되고요 컴퓨터 알죠 take place 알 거고요 participate in 꼭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participate in 같은 말 여러분도 이미 배웠는데 take part in join in necessary 알 거고요 서포트 알 거고요 fundraising 꼭 알아야 되고요 패션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 advance 요것도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in advance 같은 경우에는 you should pay for it in advance 자 신용문에서 you should pay for it in advance 란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선지급 해야 된다는 얘기지 선지급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 should pay for it 뭐 after the event 뭐 이러면 선지급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in advance 라는 말이 붙이면 뭐 하고 나서 뭐 할 수 있다 돈부터 넣고 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시정문에서 예 그 이 시정문에 나와있는 파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냐 못했냐 해서 in advance 같은 거 가지고 장난질 많이 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경 변화고요 신경 변화부터는 뭐 가끔씩 뭐 문법 문제라든지 이런 거 나오기도 하는데 자 신경 변화 문제에 대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휘입니다 어휘 됐습니까 어휘 중에서 형용사들이겠죠 사람의 신경을 표현하는 그동안 뭐 해피 타이어드 뭐 있다고 있다고는 아니고요 이 정도 수준의 단어를 아셨다면 이제 여기에 나와있는 뭐 크게 어렵지 않네 됐습니까 뭐 guilty 그렇죠 guilty가 뭐죠 오케이 죄책감을 느끼는 또는 죄가 있는이란 뜻도 있어 you are guilty 라고 젖지가 얘기하면 넌 유죄라고 얘기한 거고요 사람의 신경으로서의 guilty는 죄책감을 느끼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젯밤에 술 마시고 저기서 오줌 쌌는데 다음날 지나가면 지나가면서 그 장소를 보면 guilty가 느껴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nfident 알 거고 nervous 알 거고 delighted 최근에 만났죠 delighted happy죠 pleased relaxed proud 뭐 여기에 나와있는 단어의 난이도를 말씀드리자면 쉽게 나온 편이야 이어오기도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이거보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indifferent 같은 단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indifferent 무관심한 됐습니까 티프런트하고 관계없어요 보겠습니다 the principal stepped on stage 됐습니까 자 principal 같은 경우에는 어 나 욕한 거 아니고요 이 단어랑 헷갈리게 생겼죠 됐습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 얘는 원리라는 뜻이야 원리 됐습니까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로써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 고등부 거기에 뭐 혼동하기 쉬운 단어에 있을 겁니다 얘는 원리란 뜻이고요 principal 은 교장이고요 자 뭐 교장이 스텝 떳었을 때 교장이 무대 위로 간네 니들 학교에서 교장이 무대 위로 가는 걸 생각해봐 뭐 졸업식 입학식 뭐 이런 거겠지 시상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now 교장이 얘기합니다 now i present this year's top academic award to the student who has achieved the highest placing 이제 내가 뭐한다? 준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프레젠트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됐습니까 제시하다 주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무엇을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가 to로 뒤에 붙어있고 관계사 붙어있습니다 내가 주는데 뭐냐 올해의 가장 학업적 상 학업적 성취를 한 오늘 올해 공부 제일 잘하는 상을 줄 거랍니다 this year's top academic award 누구에게 학생에게 그렇죠 관계사 시작돼서 학생은 학생인데 뭐 했던 성취했던 어치입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accomplish 같은 말 무엇을 가장 높은 여기에 placing은 뭐 위치 자리란 뜻이니까 가장 높은 1등이란 얘기인거죠 1등을 성취한 학생에게 top academic award을 1등 상 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The principal smiled at the row of seats where twelve finalists had gathered 이 정도도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교장에 row는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줄 됐습니까 가로줄을 row라고 합니다 가로줄을 row라고 하고요 세로줄은 column이라고 합니다 row column 나중에 column 만나면 얘기 드릴게요 가로줄을 보고 row라고 합니다 표에서 보통 row 하면 가로줄 행 행 행이라고 그러죠 행 맞죠 행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외열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관계부사죠 그래서 그가 어 love seat 뭐 일렬로 늘어서 있는 좌석 좌석으로 옆으로 쭉 써있는 그 좌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석은 일렬로 놓여있는 좌석을 향해서 미소를 지었는데 좌석은 좌석인데 12명의 최종 후보들이라죠 final finalist and again 모여있었던 모여있었던 12명의 최종 후보들 12 finalist 최종 후보들이 모여있는 줄에 줄을 향해서 미소를 지었다 이들이 올해 제일 잘한 12명의 학생들이구나 이 중에 제일 잘한한테 this year's top academic award 주겠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옵니다 이 사람 신경이죠 학생이겠네요 Joe wiped a sweaty hand 자 이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거죠 됐습니까 이 문제 신경찾기에서는 sweaty hand 라는 단어가 키죠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답은 3번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3번 아니면 2번으로 고르고 가도 돼요 이 정도 수준이면 됐습니까 자 wiped her sweaty hand 해석하면 뭐야 그녀가 닦았죠 뭘 닦았어요 에 젖은 손을 됐습니까 우리가 손이 땀에 젖을만한 건 뭔가 희망 찰 때입니까 긴장할 때입니까 릴렉스 할 때입니까 앵그리 할 때입니까 죄책감을 느낄 때입니까 긴장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때 sweaty hand 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죄를 지을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어 만약에 이 뒤에 얘가 뭐 사실을 알고 봤더니 부정행위를 저질렀었다 그래서 손에 땀에 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답은 2번이 될 수도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내가 지금 12명의 잘하는 애들 파이널리스트 자리에 있으면 그때는 승빈아 어떨 수도 있다 응 응 응 응 길퇴할 수도 있겠죠 그쵸 어떨 때 길퇴할 수도 있다고 응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손을 닦았습니다 어디다가 on her handkerchief 손수건 손수건 and looked at the other finalist 내가 방금 얘 같은 말 내가 가르쳐줬어 looked at 됐습니까 looked at 또는 p-e-e-k-e-d picked at 흘끼 쳐다보다 glanced at 됐습니까 다른 최종후보들을 흘끼 쳐다봤다 they all looked as pale and uneasy as herself 또 나오네 여기에 이 표현 이게 아주 주기화 표현이죠 여기에 as herself 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창백하고 uncomfortable uneasy 한 상태라는 거 그쵸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다 nervous 한 상태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답이 2번이 아니 3번이 되는 이유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 이 문제를 푸는 대비에서 땀에 젖은 소원 그 다음에 그들 모두 나머지 최종 후보들 전부 다 그녀만큼 조만큼 어떻고 어때 보였다 창백하고 불편해 보였다 됐습니까 창백해진 이유가 뭐 scared 해서 페일해질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frightened 해서 맞습니까 scared frightened 는 놀란 거죠 뭔가 무서운 걸 보고 됐습니까 하지만 nervous concerned worried 해서도 그쵸 됐습니까 exhausted tired 한 겁니까 bored 한 겁니까 tired 한 겁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oe and one of the other finalists had won first placing in first subject so 가 나왔어 so it came down to how teachers ranked their hard work and confidenc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조와 최종 후보들 중 한 명이 대가하고 시제 뭐 했었다 성취했었다 뭐를 성취했다 1등을 성취했다 됐습니까 어디에서 내 과목에서 됐습니까 내 과목에서 지금 똑같은 점수를 가진 애가 두 명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됐습니까 지금 최고 잘한 애가 동점인 애가 두 명이란 얘기인 거야 이 문장을 통해서 이거는 뭐 진입학에서 알아야 돼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호가 나왔어 so it came down to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게 됐다 뭐를 보게 될 차례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살펴봐야 할 차례가 됐다 뭐를 선생님들이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 얼마나 랭크를 시켰는지 그 두 학생의 하드 워크 앤 컨피던스를 노력과 자신감을 점수로 똑같단 말이야 점수는 똑같으니까 이제 무슨 점수 봐야 될 차례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태도 점수 볼 차례라는 얘기죠 노력과 하드 워크와 컨피던스를 볼 차례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점수가 똑같은데 이제 선생님들이 얘가 얼마나 노력했다 노력 점수 노력 점수가 점수 1,2,3,4,5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걸 볼 차례 동점인데 볼 거는 이제 뭐다 선생님들의 객관적 지표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주관적 지표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주관적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이제 프린시퍼리 얘기하는 거죠 The trophy for general excellence is awarded to miss joe petty 뭔가 확실해졌죠 3번이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번 쭉 얘기해 볼까요 nervous 대신 쓸 수 있는 건 그럼 c 로 시작하는 concerned 라든지 worried 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delighted, pleased, 그리고 이 상황이면 또 excited 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제너럴 엑셀런스 굳이 해석하면 뭐 일반적인 최대 최우수상 뭐 이런 뜻이네 하여튼 최우수상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award는 명사로서는 상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무슨 뜻도 있단 말이야 상을 주다 수여하다란 뜻도 있고 수동태니까 수여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is presented is given 다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라고 declare 자 이제 declare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입니다 declare 뭐하다 선언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죠 이거는 해주시겠어요 요청이죠 3종 세트 아 4종 세트 그죠 스텝 디스웨이 이쪽으로 좀 와주실 수 있겠어요 조 플리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나오죠 딜라이티드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조 felt as if she were in heaven 선생님이 여기에 밑줄 쳐놨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가 언제 느꼈다 과거에 느꼈죠 언제 어디에 안 있지만 있는 것처럼 과거에 천국에 있지 않지만 천국에 있는 것처럼 됐습니까 만약에 조 felt as if she were in hell 이러면 어떤 거예요 기분이 안 좋고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겠죠 됐습니까 마치 그녀가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졌다 자 이것도 이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문장입니다 자 she walked into the 자 이것도 thunder of applause 많이 나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됐습니까 thunder of applause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어디 속으로 들어갔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축하해 주는 수가 있단 말이죠 청중들이 with a big smile 뭐를 지우며 커다란 미소를 지우며 또 with a big smile 또 delighted 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여기에서 잠깐만 이거 한번 볼까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보일래나 아 아 이거 크게 이거는 크게 못해가지고 이게 참 길티 자 반대말로 innocent 알아주세요 길티의 반대말 i n n o c e n t 죄가 없는 그렇지 승빈아 어 승빈이 이제 고등학생 안 될 거니까 그쵸 충졸 충졸 콜 어 고등학교 고등학생 될 거야 될 거야 우리 승빈 고등학교 갈 거야 예 우야 우야 학교는 정했냐 구비고 구비고 오케이 왜 여자애들한테 깔아주기 싫어서 아 그 제가 다행히 했는데 제가 제가 그 시사에 갖고 밥도 맛있다고 소문났고 그치 응 밥 맛있대 딸내비 맨날 그러더라 부럽다고 응 어 근데 그거는 자꾸 바뀌어 어 근데 그거는 자꾸 바뀌어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것도 중요한 단어니까 confident 같은 말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셀프 어슈워드 이거 알아둬 셀프 어슈워드 셀프 어슈워드 그 다음에 셀프 어슈워드 지나가도 되죠 이거 말고 이것도 있고 이거 이거 CONVINCED CONVINCED 예 이것도 예 같은 같은 CONVI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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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어슈워드 ASSURED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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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여기까지는 다른 변형 문제로는 잘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나올 수도 있다 했고 19번에 변형 문제로 나올 만한 건 이 자리에다가 그 문제의 유형은 뭐다 관계 대명사 들어갈 자리인지 관계 부사 들어갈 자리인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12 finalists had gathered at the row of the seats니까 또는 on the seats니까 전 행사의 seats가 외열에 대한 대답 로스 들어가니까 관계 대명사 가 아닌 부사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선생님이 주목한 이유는 왜 주목 했냐 이거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해석이 안돼 됐습니까 그리고 it은 내용상 뭐냐 it에 대해서 얘기 하라 그러면 어 누가 이제 이거 최고 1등상 받을지 라는 거 그 내용 대신 누구야 누가 최종 상을 최우수 상을 받을지는 내려왔다 어디로 했는데 뭐 어디로 좁혀졌다 이거입니다 단계 단계 단계를 거쳐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최종 상을 받을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디까지 왔다 how teachers ranked their hard work and confidence 단계까지 내려왔다 월드컵 최종전 가는 이런 거 그런 느낌이 it came down to 라고 표현된 거예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됐습니까 어느 정도 범위가 좁혀졌다 이런 뜻이고요 외에도 뭐 문법적으로 as if 과정법 과거라든지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thunder of applause 만났을 때 천둥이라고 생각하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큰 박수갈채라는 뜻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단어로서 했던 건 뭐 principal present가 give의 뜻이라는 거 academic award 상이라는 뜻도 있고 수요하다고 되고 raw finalist gather sweaty handkerchief glance at look at pale uneasy 그 다음에 subject 아 uneasy도 중요한 단어니까 동의어가 중요하니까 잘 듣겠습니다 uneasy가 불안한 아 여기 쭉 나오네 앵시어스 너블러스 트러블드 컨선드 언컴퍼러블 타일이 왜 튀어나와 o 2 2 으 오오오오오오 요 로 우 92 으 문제로 막 변환돼서 나옵니다. 먼저 유형은 어? 카톡 보냈어요. 바로바로 보내죠. 뭐 뜻이 있으면 피기 하세요. 필자 주장하는 반대해요. 주제찾기입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1타 강사 이런 사람들이 주제찾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요. 안문장 읽고 끝문장 읽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그런데 출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거 안 보고 그거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씩 함정이 파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안문장 읽고 끝문장 한번 읽어볼까? 자 그래서 when i was in the arm 이것도 마찬가지 선택지를 자꾸 보셔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 선택지 먼저 참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회화시 뭐 이거 come down to 하는 과정인 거야 이거 그렇습니까? narrow narrow하게 뭔가 추려내는 과정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침대를 깔끔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런 주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숙면 침대 관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일의 효율성과 협동심이 됐습니까? 뭐 뭔가 어려운 일도 빠르고 쉽게 하려면 잘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올바른 습관을 기르려면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된다. 좋은 습관 갖추려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세 번씩 꼭 양치를 하려고 그러면 몇 시에는 꼭 양치를 해야 된다라고 엄마가 아빠가 정한 규칙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상시간이 일정해야 된다. 건강해지려면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꼭 일어나야지 해야 된다. 큰 일을 잘 이루려면 작은 일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대충 뭐가 가까운 거야. 지금 보면 이 문제는 분명히 어떨 거냐 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야. 문제 답찾기가. 왜냐하면 중구난방이야 5개 선택지가. 중구난방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뭔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게 선택지가 써있으면 아 조졌다. 세밀하게 읽어야 되겠다. 근데 뭐 이거는 잠 잘 열려면 침대 깔끔해야 그 다음에 뭐 협동해야 일 잘 돼. 그 다음에 좋은 습관 규칙. 규칙이 있어야 좋은 습관. 그 다음에 뭐 일정한 기상시간 건강. 그 다음에 작은 일부터 잘해야 큰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When I was in the army. Army. 벌써 중요한 뭐 뭐 뭐 뭐. 나 어디가 갑자기 보이냐면요. 3번이 갑자기 보여요. 그리고 4번도 보이고요. 음 뭐 일단 뭐. 아 근데 좀. When I was in the army. 까지는 좀 선택지 좀 많아 보인다.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랑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My instructors would show up in my blocks room. And the first thing they would inspect was our bed. 어? 그래? 그럼 뭐 침대 얘기 나온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의 교관들이 would show up 나타나곤 했었다. 나의 뭐 그 내무반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 하곤 했었다. 여기에 관계사 숨어있는 거 보이죠. 관계사 생략됐습니다. 그들이 뭐 하곤 했던. 그들이 뭐 하곤 했던. 검사하곤 했던. 첫 번째 일은 우리들의 침대였다. 여기에 데이부터 시작해서 inspect가 first thing을 꾸며주고 여기에 the first thing이니까 여기에는 대시 생략된 거죠. 선행사가 더 붙어있는 선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인스펙트는 저지사 필요 없이 더 퍼스트팅을 목적으로 가질 거니까 관계부사 자리도 아니고요. 문법적인 그런 것이 여기에 관계사가 생략됐다는 게 보입니다. 그들이 어 검사하곤 했던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침대였다. 됐습니까? 자 자 지가 군대에 있을 때 교관들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야! 어? 이제 막 검사해. 됐습니다. 근데 침대부터 먼저 살펴봤고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 문제 볼까? if you can't do little things right you will never do the big things right 끝났네 뭐! 됐습니까? 답은 몇 번? 5번이죠.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게 중간에 뒤집혔는지 자 주제 찾기에서 함정은 일단 중간에 however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에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봐봐. 내가 첫 문장에서 읽은 내용은 군대에 있을 때 교관들이 갑자기 와 가지고 침대부터 봤대.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은 뭐냐 만약 네가 사소한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너는 절대로 중요한 일도 큰 일도 제대로 못할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침대 관리가 여기에 침대를 보고 했다는 얘기는 침대를 보면서 뭐를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보는 거야? 그렇죠. 이걸 제대로 했는지 보는 거란 말이야. 침대를 검사하는 거.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얘가 답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 다시 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집니다. it was a simple task 됐습니까? it이 뭘 가르치는지도 어떻게 보면 내용상 중요하죠. 침대 관리하는 거 대신 맞겠죠. 침대 관리는 뭐였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we were required to make our best to perfection. 우리는 자 be required to do 뭐다? 요구받다란 뜻이죠. require가 요구하답니다. 됐습니까? 자 require는 헷갈리기 쉬운 단어로 소개할 거는 acquire가 있습니다. require는 야해! 라고 시키죠. require a to do로도 쓰입니다. a에게 뭐하라고 요구하다. require a to do. ask a to do입니다. 자 require는 사실 여러분은 그래머타파에서 만나본 적이 있구나. 사형식 삼형식 전환해서 여러분들 중 1,2 때 사형식 삼형식 전환할 때 오브만 만났는데 오브말고 require나 inquire 같은 경우에도 오브 쓴다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quire는 이거는 어 개인의 뜻이에요. gain acquire 획득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어떤 학생들은 require는 요구하다구요. acquire는 얻다 획득하다. acquire에서 뜻이 번지면 accomplish achieve까지도 퍼집니다. achieve 성취하는 건 뭔가 얻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선생님 이런 건 왜 해요? 이 자리에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 만나봤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획득 되어졌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받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be required to do. 우리가 요구받았다. 이거 쓸데없이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s로 시작하는 조동사 바꿔도 되겠죠? we should make our better to perfectionism 됐습니까? 뭐 뭐 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얘기는 반드시 해야 했다는 얘기 당연히 해야 됐다는 얘기다. should should be required 그러니까 우리 뭐 여기에 to는 선생님이 주목한 이유는 이 to는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침대를 만들 것을 요구받았다. 무엇에게로 완벽에게로 영어스럽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완벽하게라고 하면 되겠고요. 요렇게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꾸면 with perfect과 perfect 틀릴까? 그렇지 perfect지 make a 어떤이죠? 그렇습니까? 해석은 완벽하게죠. 하지만 make a 어떤 so our bed should be required required to be perfect 니까 should be perfect 어 반갑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seemed a little ridiculous 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it seemed a little ridiculous at the time 그것이 그 당시에는 약간은 어때 보였다? 웃겨 보였다 됐습니까? 막 침대 막 깨끗 야! 침대 여기 왜 주름이 있어? 어? 주름 쫙 펴놔야 될 거 아니야? 아이씨 뭐 이런거야 이거 웃겨 보였다 이거 뭐하는 짓이지 내가 뭐 침대 막 이렇게 딱 옆에서 보고 강막 세우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어? 이게 근데 뭐하는 짓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는 했단 말입니다 이 표현은 됐습니까? 오케이 벗이 나왔어 but the wisdom of this simple act has been proven to me many times over 그러나 이 단순한 행동은 침대 정리하는 행동이죠 됐습니까? 이 단순한 행동의 지혜는 이렇게 단순한 일을 하는 것 속에 어떤 지혜가 숨어있단 얘기야 네 뭐 해왔다 증명되어져 왔다 입증되어져 왔다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한 행위가 이러한 단순한 행위 속에 뭐가 숨어있음을 wisdom이 숨어있음을 내가 그 이후로 일생을 살면서 많이 깨달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는 요렇게 하고 문법 제목 뭐라고 붙일래 해스린 프롬은 현재 완료 수동태죠 됐습니까? 그래서 wisdom이 prove를 하는 거야 prove 되어진 거야 prove의 뜻이 뭐길래 증명하자죠 증명되어져 왔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변형문제에선 this simple act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영어로는 요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to make our best to perfection 됐습니까 응 뭐해 보였다 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 문장 전체에 선생님이 주목한 이유는 이게 답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답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증명을 해왔다라 같이 그 속에 지혜가 담겨있음을 증명해왔다는 얘기는 중요한 이이다 이게 사소한게 아니다 ridiculous 하다 ridiculous 하지 않다 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별게 아니고 웃긴 짓이 아니다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만약 네가 매일 아침에 침대를 뚝뚝뚝뚝 만들기 아니고 정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 정리한다면 너는 뭐하게 되는 거다 성취하게 되는 거다 하루에 첫 번째 임무를 됐습니까 you will have accomplished achieved achieved 됐습니까 the first task of the day 그 다음에 그 단순한 일이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그 단순한 일으로 마무리한 것이 이세 주목한 이유 뭘 가르치는지 하루에 첫 번째 임무를 성취한 것이 너에게 뭐를 아주 작은 자부심의 느낌을 주게 될 거다 자 sense of pride 됐습니까 자부심의 느낌 feeling of pride sense of pride 됐습니까 and it will en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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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o do 나왔습니다 encourage a to do encourage 뭐하다 응원하다 북돋아주다 권장하다 그리고 그리고 네가 뭐하도록 하도록 응원할 것 도와줄 것이다 another task and another 또 다른 일 또 다른 일 됐습니까 자 by the end of the day 뭐가 되었을 때쯤 하루에 끝이 되었을 때쯤 that one task completed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자 요 문장에서 해석이 막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말과 다른 오순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선생님이 끈을 이렇게 표시하라면 이것들이 좀 들어 있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여기 들어 있네요 한단한데도 뒤로 와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death에 주목한 이유는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없죠 왜 없죠 지지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원에 주목한 이유는 자 이게 어로 바꿨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미는 여기에 원의 의미는 어의 의미야 그런데 지지사가 있으면 여러분들 this 어 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this 안에 어의 뜻이 들어 있고 that 안에 어의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한 가지 임무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개수를 꼭 밝히고 싶을 때는 어를 못 쓰고 원을 써야 됩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뭐라고 어 보강 어 어 오케이 그래서 저 완료된 한 가지 임무라고 해석해야죠 이 부분 주어인데 됐습니까 저 완료된 한 가지 임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컴플리티드 바꿨을 수 있는 건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어컴플리시드죠 that one task 어컴플리시드 어치브드 컴플리티드 성취된 이나 완료된 이나 같은 의미 되죠 오케이 we'll have turn into 뭐하게 될 거다 뭐뭐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로 바꾸니까 저 완료된 성취된 한 가지 일이 we'll have turned into 뭐로 바뀌게 될 것이다 many tests accomplished 성취된 많은 일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변하게 될 것이다 뭐 turn into는 change 이런 뜻이죠 change into 됐습니까 if you can't do little things right 그 다음에 right 같은 경우에 여기에 rightly는 뭐 있긴 있는데 잘 안 써요 right은 fast 같은 녀석이다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correct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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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됐습니까 니가 작은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you will never do big things correctly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못 할 거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20번 문제부터는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꼭 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지가 군대에 있을 때 교관들이 들어와서 뭐부터 봤다 심대부터 살펴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됐습니까 자 교관들이 들어와서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뭔 얘기해야 해야 되나 아주 단순한 일이 별거 아닌 일이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완벽하게 할 것을 요구받았대 단순한 일이지만 그게 일요일부터 일주일에 7일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면 어떤 여러분들한테 뭔가 단순한 일인데 하루도 빼먹지 말고 하라 그랬어 그럼 어떤 기분이 들겠어 짜증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거 안 했다고 막 혼나 얼차려 받아 그러면 아씨 이거 안 했다고 이 정도까지 벌을 주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 그때 자기가 느꼈던 기분이 나오고 있어 Ridiculous 됐습니까 웃긴다 뭐야 이런 거 정말 뭐 하찮은 일이다 Ridiculous하다 Ridiculous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고 어떤 느낌일 때 Ridiculous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됐습니까 콧방귀 껴지는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야 아씨 웃기네 뭐야 이런 느낌 됐습니까 아씨 이거 뭔데 이게 뭐라고 이거 해야 되는데 Ridiculous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벗이 나왔고요 Wisdom이란 단어가 나왔어 Wisdom 뒤에 Wisdom of making the bad to perfection이 대신 들어와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 속에도 뭐가 숨어있다 침대를 완벽하게 만드는데 Wisdom이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단순한 일 속에 뭐가 있다 좋은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Has a problem to me many times over 나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Wisdom이 있음을 뭐 해왔다 증명을 해왔단 말이야 증명되어져 왔다 그러니까 고개를 뭐 하게 됐다 끄덕끄덕 하게 됐고 더 이상 Ridiculous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if you make your bad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나는 그 사소한 행동 속에 뭔가 Wisdom이 들어있다는 거를 나는 깨달았어 내가 군대에 있으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냥 자기가 뭐를 겪었는지는 안 나오고 여러 번에 걸쳐서 Wisdom이 있음이 증명되어져 왔다라는 얘기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글은 왜 써 내 생각이나 아니면 사실을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쓰는 거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뭔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내가 읽는 사람이 설득될 수 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가 시작돼야 되겠지 이제 그래서 if if if부터 이제 나오는 거야 글의 순서 문제에서 만약 네가 매일 아침마다 뭐 하게 된다면 침대를 완벽하게 된다면 너는 작은 일 첫 번째 일 첫 번째 일을 완성하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어 맞네 아니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고개가 가로지어 고개가 끄덕여지죠 됐습니까 그리고 가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 다음 뭔 얘기하는 거냐 자 글의 순서에서 글의 순서 문제에서 잇이 중요한 거야 잇이 뭐냐 사소한 일 완성하는 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소한 일 완성하는 것이 너에게 뭐를 여기에 또 뭐가 사소한 일 완성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스몰 센스 스몰 센스 오 프라이드 됐습니까 작은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작은 일을 했으니까 됐습니까 작은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눈덩이처럼 굴러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부터 눈덩이처럼 내가 작은 작은 자부심을 느낀 게 뭐하게 된다 커다란 눈덩이가 되게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글의 순서 문제에서 얘는 절대로 뭘 추월할 수가 없냐 하면요 작은 일의 위드덤 이하피라든지 엉뚱한 다른 위치로 갈 수가 없어 얘가 뭔데 작은 일을 완성한 거 대신 왔다 그러니까 글의 순서 문제에서 지칭하는 녀석이 뭐를 지칭하고 있는지 찾는 게 얘 인칭 대명사야 비인칭 주어야 가주어야 이게 인칭 대명사지 인칭 대명사가 뭔데 뒤에 나올 거 대신 오 거야 앞에 이미 나온 거 대신 오 거야 그래서 글의 순서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루가 끝날 때쯤 그래서 한 가지 완성된 일이 뭐 많은 완성된 일들로 변해 있을 거고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1번 문제는 뭐 요 유형의 문제는 어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어 한 21번 유형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아 이게 그 유형이구나 알아야 되는 거 영어로 막 써놨고 얘가 의미하는 바를 찾으래 됐습니까 자 이것도 근데 뭐의 일종이냐 하면 주제 찾기에요 이 문제도 왜냐하면 얘들이 이렇게 영어로 써놓은 게 주제 문인데 근데 이렇게 여기 써놓은 녀석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단어는 다 아는데 그대로 해석하면 뭔 뜻인지 모르게 되는 좀 그런 것들 자 Did those activities to the rest of the ship 아 근데 rest를 넣었네 여기다가 자 rest의 다양한 뜻 여기서 무슨 뜻이다 rest of the ship 무슨 뜻이다 양의 휴식이죠 그쵸 나머지 양들입니다 rest가 나머지라는 뜻이 있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rest가 where is the rest of my candies 내가 사탕 먹다가 남겨놨단 말이야 근데 없어졌어 내 사탕 남은 거 어디 갔어 됐습니까 동생이 먹었고 누나가 먹었겠지 뭐 됐습니까 사탕 같은 거 안 먹나 단어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남겨둔대요 그러한 활동들을 누구에게 남은 양들에게 됐습니까 남은 양들에게 그 활동들을 남겨둔다 됐습니까 뭔 소리지 됐습니까 글 속에 들어가야지 단어의 해석은 되는데 모르는 단어는 rest 정도 알려 드렸고요 하나의 키가 되는 게 뭐냐면 나머지 양들이래요 양이 양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뭐 이렇게 나뉘는 모양이죠 a그룹 b그룹 있는데 뭐 활동이 있는데 얘한테 야 니들이 해라 뭐 이런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마찬가지 선택지를 봅니다 됐습니까 자 드디어 선택지 영어로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try to understand other job seekers feelings 오케이 뭐 하려고 노력해라 다른 구직자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됐습니까 다른 직장을 찾는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쓰십시오 됐습니까 구직자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빨리 그렇죠 직장을 잡고 돈을 벌고 싶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느낌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심정인지 공감하려고 노력하랍니다 됐습니까 keep coming stick to your present position 자 이제 stick to 많이 나올 단어고요 뭐뭐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고수하다 라고 합니다 고소하다 고소한 게 아니고요 고수하는 거 지키는 거 고집스럽게 그래서 뭐하고 뭐해라 침착하게 너의 현재 위치를 지켜라 고수해라 됐습니까 이게 될라 그러면 뭐 뭐 뭐 뭔가 당황스럽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라 너의 위치를 지켜라 선장이면 내가 침몰한 상황이 있어도 네가 할 역할을 해라 침착하게 네 할 일 해라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내가 알고 내가 아는 경험 안에서의 말로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침착하게 네 할 일 해라 야 됐습니까 don't be scared of the job seeking competition 뭐 하지 말아라 구직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구직 경쟁과 뭐 내가 어디 뭐 취직하려고 하려면 나 혼자 면접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됐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second occasional send occasional emails to your future employers occasional 뭔 뜻이죠 자 얘는 sometimes의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sometimes하고 같은 말이 occasionally라는 단어가 있어 가끔씩 sometimes occasionally 됐습니까 그래서 비정기적인 빈도로 발송되는 이메일을 너의 미래 고용주에게 보내라 자 employer는 중요한 단어니까 자 일단 employer는 뭐로 붙어왔냐면 employee로 붙어왔고 고용하답니다 그러면 er은 고용하는 사람이 사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장 밑에 일하는 직원은 employee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에 er을 붙여서 만든 사람은 그 행위를 고용하다니까 고용을 하는 사람인거죠 ee가 붙으면 그 행동을 당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뭐 같은 식으로 되는게 interview라는 단어가 있는데 인터뷰어 하면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고요 인터뷰인은 인터뷰 받는 사람 됐습니까? 그래서 미래 사장한테 가끔씩 이메일 보내랍니다 뭐지? 오케이 잘 지내셨어요 됐습니까? 그때 뵙고 그때 뭐 면접에서 뵙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거 하라는 얘긴가요? be more active to stand out from other job seekers 뭐해라 더 적극적이 되어라 더 활발해져라 액티브해져라 액티브 반대말은 패시브입니다 수동적인 패시브 됐습니까? be less passive be more active 남이 시키는대로 하려는거 패시브 남이 안시켜도 지가 할 일 찾아사는거 액티브 더 활동적이 되어라 더 적극적이 되어라 뭐하기 위해서 다른 구직자들보다 더 두드려지게 눈에 띄기 위해서 to stand out from other job seek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가서 이 those activities가 자 여기에 관건은 those activities가 가리키는게 만약에 하찮은 일이다 하찮은 일이라면 답이 5번이 될 가능성이고요 those activities가 하찮은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 된다면 5번은 답이 아닐 수도 있고 같은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the rest of the ship이 근데 내가 선택지를 읽어봤더니 the rest of the ship이 뭐 읽어만 같아 other job seekers가 지금 the rest of the ship인 것만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직자들은 10에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 패시브 나왔네요 됐습니까? A job search is not a passive task 그래서 구직활동은 뭐가 아니다 수동적 임무가 아니다 됐습니까? 나 빼고 is an active task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일단 얘가 한번 더 눈에 띄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5번이 점점점 이런 글씨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눈에서 발사되잖아 이 정도 발사 안됩니까? 발사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주제찾기라고 했으니까 첫 문장 읽고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 볼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거니까 그 앞에 문장을 봐야 되겠네 아 근데 봐 아 아 이게 한 문장이다 아 배부르네요 자 중요한 표현 regardless of가 보입니다 regardless of의 뜻은 뭐든가요? 그렇죠 뭐뭐에 상관없이라 했으니까 상관없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무시 됐습니까? 시간 없으면 안 읽어도 되는데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됐습니까? 시간이 진짜 없으면 잊지 말아도 돼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볼까? Being proactive will logically get you result faster than if you rely on on browsing online job boards and emailing on occasional resum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읽고 누가 나를 그릴 수 있으니까 얘는 동명사 주원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프로액티브의 뜻은 뭐라구요? 예방의? 그러면 예방하는 것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방하는 것이 어찌 뭐 할 것이다 자 get의 뜻이 많은데 생긴 게 get a 하고 b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갖다 주다겠네 뭐 됐습니까? 그래서 logically 어찌 논리적으로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너에게 결과를 더 빠르게 갖다 줄 거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된입니다 비교 대상 무시 됐습니까? 무시 인데요 그래도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프로액티브를 모른다 치자 프로액티브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읽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행동은 분명히 프로액티브에 반대되는 행동일 거야 얘기하십니까? 뭐보다 만약 네가 오 게다가 이게 있어 only 거기에만 매달려있나 이런 느낌이잖아 거기에만 매달려있나 거기에만 매달려있냐 잘한다겠어 멍청한 새끼야 하겠어 됐습니까? 비권장 활동이란 말인 거죠 여기 나와있는 거 만약 네가 오직 뭐야 뭐 알바몽 깔아놓고 됐습니까? 그것만 들여다보는 거 그런 행위 브라우즈 인터넷 브라우즈하는 거 돌아다니는 거 됐습니까? 온라인 job boards 그러니까 온라인 구직 게시판이죠 그런 것만 보거나 또는 뭐 가끔씩 종종 보내는 이력서만 이메일링 보내는 것 보다는 being proactive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너에게 여기에 여기에 결과는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 당신 뭐 되셨습니다? 취직되셨습니다 라는 결과겠죠 내용상 됐습니까? 취직되었다 좋은 결과 그러니까 이게 이 결과가 bad result일 수 있고 good result일 수 있는 여기서 얘기하면 good result인 거죠 됐습니까? 게다가 good result를 faster하게 받게 되면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being proactive 라는 행위는 뭐에 반대되는 행위인데 인터넷 게시판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력서만 이메일로 보내는 거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됐습니까? 예 아무래도 얘가 점점 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도 하고 싶어졌어 됐습니까? 답은 5분일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되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미하는 바를 찾는 데는 뭐 이 정도로 충분히 할 수도 있어 한번 모음을 걸어 볼 만함도 해 정도 이렇게 했으면 근데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했고 수동적인 임무가 아니라 했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문장이 늘 이거는 딱 봐도 첫 문장이 중요해 뭐는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결론은 a job search is a passive task 됐습니까? 그래서 구직활동은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when you are searching 뭐 job 쓰겠죠 a job이겠죠 and you are searching a job you are not browsing nor you are just looking 됐습니까? 자 nor 선생님이 이 부분에 왜 주목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해석해보면 네가 직장을 구하고 있을 때 너는 뭐하는게 아니라 그냥 둘러보고 있는 중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이유는 a 도 아니고 b 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중 이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요거랑 똑같은 얘기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and and you aren't just looking either 겠죠 you are not browsing and you aren't just looking ei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ither는 해석이 뭐죠? 또한 아니다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앞으로 가면서 뭔 일이 났냐 왜 are you just looking 하고 무음표 붙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왜 이렇게 됐지? you are가 아니고 are you 됐잖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문법은 뭐다? 부정어의 도치죠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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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정어죠 부정어 됐습니까? 그래서 a 도 아니고 b 도 아니다 라는 표현을 요런 식으로 도치를 사용해서 부정어의 도치를 사용해서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브라우징을 좋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해 그러니깐 not an effective way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만약에 다음 글 중 어색한 문장을 고르세요 해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걸 골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not 하나 뺐는데 잘못된 글이 되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은 그냥 둘러만 보는 것은 뭐가 아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effective way 가 아니래요 투부정상 형성사 형법을 꾸며주고 있죠 방법은 방법인데 뭐하기 위한 도달하기 위한 목표에 됐습니까? 니가 뭐하는 목표 니가 요구하는 목표 뭐하는 것을 니가 이거 뭐 쓸데없이 해놨어 이거 간단하게 하면 그냥 to reach your goal that you want to reach 라고 해도 충분해 됐습니까? 클레임 뭐하다 요구하다 됐습니까? 클레임도 to 좋아하고요 want도 to 좋아해요 이거는 뭐 쓸데없이 주원무원에는 같은 말 두 번 한 겁니다 굳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니가 도달하는 것을 원한다고 요구하는 목표 니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이라고 했는데 니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효과적 여기서 니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목표가 뭔데 그래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 나오냐 요렇게 밑줄 해놓고 얘가 뭔데 라고 물어보셨어 됐습니까? 직장 구하는 것이죠 그럼 employee 하는 거야 employee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표현한 being employed 겠죠 또는 to be employed 겠죠 됐습니까? 방금 뭐 한 거냐 투부정사의 수동태 표현한 거야 동영사의 수동태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앞으로 할 말은 브라우징 하란 얘기를 하겠어 하지 말란 얘기를 하겠어 브라우징만 하고 있는 건 액티브한 거야 패시브 한 거야 패시브 한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냥 구경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구경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슬슬 나올 때가 되고 있죠 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더 얘기할 수도 있고 딴 거 야 이제 뭐가 나오냐면 if you are acting with purpose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해석하면 네가 뭐를 가지고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목적을 가지고서 행동하고 있어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은 뭐야 직장 구하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직장 구하려고 하고 있다면 을 이렇게 표현했어 네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목표의식이 있다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you are serious about anything you choose to do 만약 네가 어떻다면 아주 진지하다면 뭐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낫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뭐라도죠 됐습니까? 네가 하기로 선택했던 뭐에라도 네가 진지하다면 네가 내 장래희망은 뭐야 라고 정했는데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고 네가 뭐 네가 하기로 선택한 네가 하기로 결정한 뭐에 대해서 진지하다면 그러면 you need to be direct focused and whenever possible clever 권장하는 권장하는 행동 나오네요 이제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direct focused 그 다음에 clever 권장하는 됐습니까? direct가 동사로도 쓰이면 지도하다지만 형용사로 쓰이면 어떤 직접적인 됐습니까? 집중한 그 다음에 앤 이거 이거 여기에 집중한 이유는 이거 때문에 애들이 해석을 이거 막 이거 뭐지? 뭐지? 삽입구라 그래 삽입구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거 해줘가면 이렇게 whenever possible 가능할 때면 언제라도 상관없이 뭐해라 똑똑해져라 됐습니까? 이거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뭐 하려고 나눈구나 니들 괴롭힐다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너는 직접적이 돼야 되고 뭔가 뭔가 딱 나 저거 원해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란 얘기입니다 direct 하면 됐습니까? 네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내도 해놓고 네가 막 직접적으로 달라들고 집중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언제든지 뭐해야 된다 좀 똘똘해야 된다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뭐 여기서부터 앞에는 하지 말라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도 말고 이러지도 마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했어 비권장이 쭉 나오고 있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글이 뒤집히고 있어요 이제부터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지가 하고 싶은 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접속 부서 뭘 넣을 수 있을까? 언 언 하라 같은 거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하이버는 좀 어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eryone else searching for a job has the same goal Competing for the same jobs 일단 선생님이 서칭에 주목했고 해제에 주목했고 컴퓨팅에 주목했는데 이유는 얘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짓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게으른 놈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직업을 찾고 있는 모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목표 뭔데 직접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뭐하고 있는 중이다 똑같은 직업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ing 두 번 나왔는데 하나는 분사의 명사수식이고요 하나는 분사고문입니다 And they are competing입니다 And they are competing for the same jobs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경쟁이 치열하다 됐습니까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하고 모두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나서 you should do가 보이고 있죠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는 거 You must do more than the rest of the herd 나오네요 됐습니까 The rest of the herd 자 herd는 무슨 뜻이냐 무슨 이제 그 양떼나 소떼나 이런 것도 있죠 초식동물 무리를 herd라고 합니다 그룹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정도면 The rest of the group 이렇게 할 건데 herd로 초식동물 무리를 her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육식동물 무리는 pack이라고 합니다 p-a-c-k a pack of urbs 자 you must do more than the rest of the herd 하고 있죠 너는 뭐다 그 양떼무리의 양떼무 할 때 초식동물 초식동물은 패시브에요 액티브에요 자 여기 사자무리가 있어 여기에 뭐 소떼가 있어 그러면 양쪽 중에 누구한테 패시브라고 누구한테 액티브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패시브라고 패시브가 어울려 누구한테 액티브가 어울려 누구한테 패시브 초식동물들한테 패시브가 어울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머지 뭐 그 초식동물 무리들한테 요리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초식동물이라고 비유한 사람들은 어떤 애들을 얘기한 거야 패시브한 애들을 여기다 이렇게 초식동물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무시하라고 했던 regardless of how long it may take you to find and get the job you want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너에게 걸리는지 상관없이야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뭐하는 거 찾고 얻는 거 네가 원하는 직업을 찾고 얻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상관없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어 네가 빨리 취직이 안 되더라도 뭐 하지 마라 어 그니까 액티브한 행동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겠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니까 패시브 해지지 말아라 사람이 의기소침해지면 어떻게 돼요 패시브해지겠죠 자꾸 내가 면접 받는데 떨어지고 면접 받는데 떨어지면 점점점점 내가 어떤 상태겠어 난 안 되나 봐 난 그러니까 사람이 액티브 육식동물 같아죠 초식동물 같아죠 초식동물 같아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리가덜리스 뒤에 있단 말이야 자 리가덜리스 오브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온다고요 됐습니까 고등학교 영어 맛있죠 할만 할 거예요 재밌어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권장사항 나오죠 여기에 이제 이거 얼마나 상관없이 being proactive with logically 뭐 여긴 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those actives가 가르치 이게 지금 아 이 문장 연결해야 되겠네요 then 부터 할게요 뭐 하는 것보다 만약 네가 그냥 불러보고 불러보고 온라인 게시판 그리고 가끔씩 보내는 뭐 그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도즈 액티비티스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도즈 액티비티스가 좋은 거면 5번이 답이 안 될 거라 했고 도즈 액티비티스가 이 사람이 권장하는 행동이 아니면 5번이 답이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잘했어 그래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살펴볼 거는 뭐 중간중간 얘기했는데요 쓸데없는 클레임을 넣어서 니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클레임의 뜻을 알고 있다면 네가 요구한다 됐습니까 또는 뭐 ask도 되고요 You ask to want to reach 쓸데없이 뭐 도달하기를 원하 네가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요구하는 목표라고 했는데 네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목표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ever possible 쓸데없는 삽입구 근데 클레버하고 전체 문장이랑 연결시키면 You need to 부터 하면 You need to be direct, focused, and whenever possible 클레버 이런 식으로 읽고 너는 뭐 해야 된다 단두직입적이라 해야 되고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언제라도 정신 좀 제대로 차리고 클레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칭에 하고 여기는 이제 서칭도 ing고 서칭도 ing고 그 다음에 컴퓨팅도 ing도 근데 왜 ing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내가 주목하라는 얘기도 해요 아 이건 분사의 명 여기 서칭 같은 경우엔 everyone else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분사 구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has에 주목한 이유는 주어가 everyone else고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have가 있으면 틀렸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regardless of는 뜻이 뭐뭐에 상관없이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 놓을 수도 있어 이 regardless of가 만약에 이 부분 있죠 여기 앞부분 여기 글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 앞에 regardless of가 만약에 여기 들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거꾸로 regardless of 뒤에 있는 게 하고 싶은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if에서 이제부터 이 사람이 하라는 얘기가 나온다 시작했고 그 안에 regardless of가 나왔어 중간에 however라든지 법 같은 거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가덜리스 오브 뒤에 내용을 무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반대의 반대는 뭐야 긍정이잖아 그렇습니까 긍정의 반대라는 거란 말이에요 긍정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if you are acting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you must do 여기 you must do more than the rest of the herd 이거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였잖아 그렇죠 나머지 초식동물들 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리가덜리스 여기서부터 if부터 시작해서 if you are acting 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한 번도 중간에 뒤집힌 적이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하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 있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글을 뭐 내고 있어 내가 자꾸 이렇게 쳐내는 게 아니고 묶어주고 있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고 글이 의미하는 바가 주제찾기라고 그랬잖아 그럼 주제랑의 연관성이 그대로 end로 연결되는 내용이냐 그대로 가는 내용이냐 아니면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냐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하면 이래되고 열심히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열심히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라고 열심히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대되는 예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위가덜리스 오브 같은 장치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야지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 being에 주목한 이유는 동명사 주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링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브라우징하고 똑같은 이유죠 됐습니까 여기에 and email 이따구로 되어 있으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신났어 신났어 응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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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e